쉿 아들 이리와 사랑아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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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사랑아 일로와 쉿 쉿 쉿 쉿 쉿 쉿 응 야 야 저 밑으로 날려면 안돼 모래 어렵게 위로 갖고 올라왔는데 응 아이 응 응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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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떨어지겠다 응 모래 다 흐트려면 안된다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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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새벽 이즈 동트는 아직 깜깜한데요 여기 올라왔습니다 시원한 날이라 뛰어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는 여기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묶여있는 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몸매도 좋고 근육질이고 아주 많이 전략질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사랑아, 갈까? 어? 여기 있을거야? 내려갈게 여기 있어 안녕 안녕 일로가 글로가 으 왜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또 올라갔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